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들은요. 유명한 인기 유튜버 한식푸우님께서 김치 사업을 하시면서 저한테 김치를 보내주셨거든요. 식도란 마켓의 오김치라는 김치들이고요. 포기김치, 파김치, 깍두기, 부추김치, 무만랭이 준비했고요. 순댓국이랑 함께 먹어볼게요. 오김치는 전라도시 김치이긴 한데요. 대중적인 맛을 위해서 서울김치, 전라도시 김치의 중간 맛으로 내고 있다고 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고기를τ의사업에 anticip시켜줍니다. 매콤한 거의 다 같이 먹을 수 있 transporting. 매콤한 맛은 고기를 esquer더라고요. 매콤한 맛은 고기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lastly, 그릇에 계란을 넣었을 때에 걸어 먹으면 더요 예전에는 라면이 잘 안 좋아진 않네요 소스는 잘 안 좋아진 거 같아요 이건 껍질은 잘 안 좋아진 거 같아요 저한테는 잘 안 좋아진 거 같아요 고소한 후추 무빙 라면이 정리가 없어요 저는 라면을 먹기 때문에 소음이hod 연어는 바삭바삭 에이 보냉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조합 고추 고추 고춧가루 좋은 생각입니다. 고춧가루 김치 김치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너무 맛있는 포기김치 먹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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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가득한 양념이 아마 매실장 땡땡링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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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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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는 새우와 마가에 육식도 소금 육식도 주먹은 먹방 Numbers irtan España 이렇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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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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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고춧가루 바삭해집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볶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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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고춧가루 맛있게 먹기 좋은 맛 적 umm 응 새우 간장 새우 간장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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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식도라 마켓 녹김치 2021년 마지막 10% 할인 이벤트 중이구요 그리고 3캔에 하나 더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해요 좋은 기회로 맛있는 김치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